찍지 말라고 했답니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 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분 구속심사에 출석하던 피의자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취재진한테도 찍지마 이러면서 아나 몰라요 이래는 거요. 상당히 공격적인데 그러면서도 범행과 관련해서는 또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자 일단 저 사건 그날 새벽 환경미화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새벽 5시 중반쯤에 서울 충례문에 있는 지하 보도에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경찰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누구냐면 60대 정도의 환경미화원인데 발견 직후에는 심정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cpr을 했고 병원으로 위생했지만 끝내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인데요.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cctv를 확인을 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3시간 만에 용산구에 있는 쪽방 있지 않습니까? 쪽방 고르목길에서 범인 즉 피의자인 리 씨를 긴급체포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뭐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자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범행 직후에 경찰 눈 피하기 위해서 이 피의자 아예 옷까지 갈아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 cctv가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범행 이후에 자신이 거주하는 여인숙으로 방문을 하는데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 주변은 배에하던 중에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것인데요. 체포 당시에는 좀 체념한 듯한 상태였고 음주민 마약관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에 대한 부감 결과는 흉기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공격당해서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인데요. 문제는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리 씨는 뭐라고 준영하냐면 본인이 소지했던 흉기는 본인이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메모지를 갖고 다니는데 이 메모지를 자를 용도로 평소에 흉기를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황당한 주장이네요. 네. 일단 경찰은 이 범인 체포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 발부되었고요. 어제 4일 구속됐습니다. 아니 대체 왜 저런 거예요?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경찰이 아직 조사 중인데요. 범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피해자가 물이 없다고 답을 하면서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쌀쌀맞은 태도로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와 범인은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 관계? 네. 범인의 피해, 가해자는요. 무직이었는데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도 병행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피해자와 지인으로 알고 지냈고요. 사이가 좋았다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남대문시장과 이어지는 지하보도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여기를 지나다닐 수 있는 곳.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 무서운 게 있잖아요. 피해가고 좀 그랬지. 게다가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공격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60, 70대 남성. 이 남성은요. 이 환경미화원인 여성과 평소에 아는 관계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 그럼 그 환경미화원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분은 새벽에는 거의 근무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날 원래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보통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하는데 이날은 또 마침 대청소하는 날이어서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이 지하처도를 청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구청에서도 이제는 이 피해자 같이 이렇게 1인이 전부 다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모든 그 지하처도나 이런 쪽에 있어서 청소를 할 때 근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밝혀진 상태입니다. 예, 참. 자, 이게요. 흉기 살해 사건을 저질러놓고도 오히려 적반하장. 아까 저 70대 남성도 본인이 막 찍지 마 이러면서 오히려 뭘 잘했다고.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베어 참. 참. dapat base 해외 다 참. 다 ств